안녕하세요. 컴퓨터 수리 컴수리 존입니다. 2016년에 구입했던 LG 노트북 속도 빠르게 해달라고 당일 출장을 부탁하셨습니다. 모델명까지 알려주셔서 해결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원하는 용량으로 SSD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기로 했고, 30분이면 끝나지만 입고해서 진행했습니다.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어쩔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퇴근하고 작업을 진행했고, 후면을 보고 저장장치 위치부터 파악합니다. 제품에 따라 위치가 다르기 때문이겠죠? 오래된 기종인 만큼 바로 보이더군요. 나사 두 개만 풀어주고 앞으로 당기면 손쉽게 덮개를 열 수 있습니다. 가이드와 함께 도시바 1TB 하드디스크가 보입니다. 플라스틱 재질 부분을 잡고 위로 들어올리면 세터젠더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무 몰딩과 가이드를 분해해 아데타 SSD 256GB에 조립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오랜만에 보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SSD 업그레이드는 간단히 끝났는데, 끝이 아닙니다. 전원을 켜고 단축키 F2를 눌러 LG 노트북 바이오스에 진입합니다. 시큐리티 설정으로 이동해, 시큐어부트 컨피그레이션을 클릭하고, 시큐어부트 옵션을 끕니다. 이후, 부트 설정에서 IAD Virtual CD-ROM을 첫 번째 순서로 변경하고, 엑시트 설정으로 이동해, 엑시트 세이빙 체인지스를 클릭합니다. 사용자도 기대를 하고 있겠지만, 어느 정도 성능 향상이 있을지? 솔직히, 동일한 제품이라고 해도 약간의 성능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윈도우 10 설치 과정에서, 아데타 SSD 256GB의 파티션은 나누지 않았습니다. 웬만하면, SSD는 파티션을 나누지 않고, 별도의 백업용 저장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업체에 전화를 했는데, 노트북을 새로 구입하라는 분도 계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인텔 코어 i5-42100m CPU 구성은 많이 사용하는데 왜? EGDR-V7을 실행해 각종 드라이버는 설치해드렸고, 확실히 빠른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사용자도 충분히 만족할 것 같고, 잘 해결했습니다. 인텔 코어 뱁 한글자막 by 한효정